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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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등불이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텔이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젠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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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내가 너의 영원한 형제 내가 너의 영원한 형제야 가볼까? 당성야인! 와우! 바람처럼 스쳐가는 청열과 낭만화 아직도 내겐 거친 꿈이 있어 세상 속에 남았지 기다리지 않는 세월 등 뒤로 나면서 달려오는 이곳 외로운 도시를 나는 흐러 안았지 사랑하며 너도 중요하지는 않아 미래와 소망을 위한 세상은 내겐 필요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 헤쳐가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눈물이 되려 밤에 나는 야인이 됐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져도 두렵지 않은 너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약간 얘네 그 세 명이 잘생긴 견인차 같아요 느낌이 웃기는 건 적당히 합시다 웃기는 건 적당히 우리가 해야 되니까 죄송한데 한민관 씨가 그쪽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전철우 씨랑 우리 아라 씨 가운데 한번 앉아보세요 야 이거 얼마나 앉아보는구만 저기가 더 어울리잖아 우리 고향에서 온 사람 거기 계속 계실게요 고향 사람들끼리 거기 앉아 있어야지 아라 씨 네 많이 보던 얼굴이죠 옆에 네 같이 탈북했군 탈북했어요 그래요 택시 7개예요 그래요 거기 아직도 살 못 쫓네 아직도 살이 못 쫓네 아직도 살이 못 쫓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김광석 사랑했지만